여긴 진짜 시카고 다운타운 완전 중심 갑니다 뒤에 보면 건물이 있네요 양만 많은데 솔직히 여기 강아지가 대남자의 좌충우돌 여행지 차고 시카고 오오오오 야야야 아 저거야? 우리가 뭘 봐할게 뭘 봤을까 퀴즈 맞추면 내가 기념품 하나 사간다 맞추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나 있어 있어 힌트는 브룩 힌트는 힌트는 내 힌트는 콩 콩? 아 여기저기 콩글리시가 뭔가 안먹어 정답은 60초 뒤에 콩글리시 서울브 엠 엠 엠 엠 엠 슬로우